축복을 위해 자리를 해주신 여러분께 양가를 대표해 심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를 맡게 된 사회자 정성현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식은 특별하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신랑 신부가 진정으로 주인공이 되는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신랑 길근태군과 신부 유지희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신부의 미래를 밝게 비춰줄 양가어머님께서 화촉점화를 하실 순서가 있겠습니다. 양가어머님 입장하실 때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어머님 입장! 오늘의 주인공이자 누구보다 오늘 멋있는 신랑 길근태군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신랑이 입장할 때는 여러분 똑같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신랑 입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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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